ㅋㅋ 그거 진짜 하라고? 서가을 그 당한 하루 두고 떠나간다 보르는 노랄 형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네이버 검색 순위 10위 진출하게 해준 사람? 신채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이요? 딘딘 이런 친구들은 이틀 만에 가사를 외우는데 저는 이틀 만에 가사가 외워지지가 않아요 도끼? 그 친구는 정말 좀 존경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신상해서 부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아.. 뿜은 안하고 다해요 아.. 아.. 작년까지 아.. 아.. 클럽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좋아했었다고 얘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근데 좋아하는건 사실이에요 그냥 겁내지 말고 그냥 겁내지 말고 무조건 하라 고 얘기하고 너무나 강력할거에요 막.. 밴드 막 DJ 리킴파크처럼 다 조져버릴거에요 진짜 안오면은 정말 큰일나요 꾹꾹 구축